예수님께서 찬성하심을 온 하늘이 축복하기 위하여 저 수많은 여의들과 함께 저는 더욱더 빛을 발아냈습니다. 제가 뭐라고요? 음... 금일이니까요. 바로 근데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동, 방, 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. 동, 방, 박사 세 사람은 저를 바라보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주기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다가왔습니다. 그런데 그런 일을 말합니다. 예수님께 동, 방, 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고 그 나라의 왕이 나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 왕은 바로 바로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해로방이었던 것입니다. 예수님께 동, 방, 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드릴 겁니다. 저 먼 아원 나라에서 저 별을 보고 왔다네 저 별을 보고 왔다네 저 별을 보고 왔다네 바로 그 가장 귀하다는 황금이지 황금 이 황금은 자기의 스님의 탄생 온 하늘과 온 땅에 아주 귀한 신분으로 인정하는 선물인 것이지 내가 그린 첫 번째 선물 내 왕이 되신 예수 하늘과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황금을 드릴 때 황금을 드릴 때 황금을 드릴 때 황금 흘러 come 도로 걸 ng 마귀에 순이 찾으러 황금 빛나는 병기 따라 헬레헬레 박다네 헬레헬레 박다네 헬레헬레 박다네 헬레헬레 박다네 헬레헬레 박다네 헬레헬레 박다네 그분에게 드릴 태양 내가 드릴 세 번째 선물은 이 귀한 무량을 주로 장대식에 미리 사용하시고 그래서 참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의 스케줄인 것이다 이 귀한 무량을 받으세요 내가 드릴 세 번째 선물 이 낮고 낮은 땅엔 인간으로 오신 아기의 스위하여 모략을 드리네 모략을 드리네 만약 당신이 아기의 스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께 선물을 드리세 아기의 스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께 선물을 드리네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리네 아기의 스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께 선물을 드리네 우리 주께 선물을 드리네 방금을 드리네 유형을 드리네 무량을 드리네 무량을 드리네 무량을 드리네 무량을 드리네 억대 감사합니다.